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지난주부터 겨울배추를 산지 폐기하기 시작했는데요.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배춧값이 들썩이면서 폐기가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전국 생산량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해남 겨울배추. 지난주 45헥타르 규모의 배추밭에서 폐기가 시작됐습니다. 겨울배추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3% 이상 증가하면서 공급이 과잉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입니다. 해마다 산지 폐기가 반복되면서 지난해 휴경제까지 시범 도입했지만 목표 면적의 8%에 그쳤습니다. 아무래도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가격이 높으면 기대심리로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요. 지난해 잇따른 장마와 태풍으로 10kg 기준 도매가 2만 3천원까지 치솟았던 배추가격은 석 달 만에 3천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에 이어 김치 공장들까지 운영을 중단하며 소비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전남에서만 또 만 통가량을 폐기하기로 했지만 한파가 찾아들면서 배추가격은 또다시 소폭 올라 부랴부랴 폐기는 일시 중단됐습니다. 배추가 이제 얼어버려가지고 이게 엉게 풀려야지 출하작업이 되는데 이게 한 일주일 이상은 엉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작항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한파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번 주 피해 조사에 나선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에 일단 폐기 중단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